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. 오! 북한 김정은도. 이야. 떨리네. 지금. 얼굴에 보이는 게 뭐 슬픔, 아픔. 어떻게. 아프거나, 죽거나, 위기를 겪거나. 오! 나도 굉장한데. 김희철 씨는 뒤로 걸어도 돈이 생기는데. 와, 너무 져은 말 아니야? 그런데, 그런데. 200XXXX위나 200XXX 지금 이게 사별에 맞는 민이 있어요. 아이고. 이거 어떡해? 여기에 사별도 할 수 있어. 어? 어떻게 해?